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책춘함의 흥미를 확 잡아끈 제목이었죠 서드 싱킹이라고 제목이 붙어있고요 직관과 논리를 뛰어넘는 제3의 사고법 결정이 빨라진다 창의성이 극대화된다 복잡한 문제가 3분이면 해결된다 이제부터 나는 최고의 선택만 한다 최신 과학, 심리학에 입증한 최강의 사고법 지금의 나를 넘어 즉각적이고 강력한 변화를 이끄는 서드 싱킹의 힘 인생은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을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니얼 카너먼을 비롯해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직관, 제1의 사고와 논리, 제2의 사고라는 두 가지 뇌작용으로 사고한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 결과 인간의 사고에는 직관과 논리를 뛰어넘는 제3의 사고 바로 서드 싱킹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서드 싱킹을 인식하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매 순간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되며 창의력이 극대화되고 복잡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잠재된 가능성이 발현되는 등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서드 싱킹을 연구해온 세계적인 선구자인 저자는 이와 같은 서드 싱킹의 놀라운 효과뿐만 아니라 이를 실생활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까지 이 책에 모두 담았다 가게야마 테스야 지음 이정현 옴김 21세기 북스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채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공유와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효과 만들어주세요 경영 뇌과학자이자 의학박사인 가게야마 테스야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많은 사람의 죽음을 겪으며 인생관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관심 분야였던 뇌과학 연구에 매진하기 시작했고 도쿠대 대학원 뇌과학 박사 과정에 진학해 뇌기능 이미지 연구의 1인자인 가와시마 류타 교수와 스기우라 모토하키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이제부터 나는 최고의 선택만 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느 대학에 갈 것인지 어떤 회사에 취직할 것인지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은지 인생의 큰 고비마다 결정을 해야만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색 옷을 입을지 매일매일 무수히 많은 결정을 한다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매순간 무언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이켜보자 순간적인 번뜩임이나 직관에 따라 바로 마음을 정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오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결론을 이끌어낸 적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사고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인간의 사고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을 비롯해 행동경제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 교수는 인간의 사고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었다 1. 빠른 사고 시스템 1 2. 느린 사고 시스템 2 인간은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상에 따라 이 두 가지 사고를 구분해 사용한다고 한다 먼저 빠른 사고란 쉽게 말해 직관적으로 빠르게 결정하는 사고다 오늘 점심은 어디에서 먹을까 고민하는 와중에 새로 오픈한 식당이 순간적으로 떠올라 그래 오늘은 거기에 가보자 하고 바로 결정했다면 빠른 사고를 활용한 것이다 한편 느린 사고란 한마디로 깊이 생각해 결정하는 사고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여러 상품을 후보로 두고 각각의 스펙, 가격, 디자인, 색상 등을 비교한 뒤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는 느린 사고를 활용한 것이다 당신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신이 지금껏 해온 의사결정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를 떠올려보자 정보량이 너무 많아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휴대폰 매장에 직접 방문해보기도 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좀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사자 하고 정보만 잔뜩 모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3일 정도 지난 후 출근길에 그래 그걸로 사자 하고 갑자기 결정을 내린 적은 없었는가 혹은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몇 시간이나 자료를 모으고 검토했지만 좀처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막막했는데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는 도중 좋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른 적은 없었는가 이와 비슷한 경험을 수도 없이 해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의사결정을 앞두고 진척이 없을 때 의사결정과 아무 상관없는 활동을 하며 결정을 미루는 방식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나중으로 미룬 상황에서 문득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일단 생각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할 때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다 사실 이 사고는 앞서 소개한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생각을 잠재운 뒤 결정을 내린다는 전혀 다른 사고법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고를 잠재운 뒤에 무언가가 번뜩이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은 의사결정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다 예를 들어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산책을 할 때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 있을 때 책을 읽을 때 음악을 들을 때 빨래를 널 때 정말 신기한 일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을 멈춘 것이 분명한데 왜 갑자기 번뜩임이 찾아오는 것일까 애초에 생각을 하지 않고도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아무런 사고도 작동하지 않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떠오르는 일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생각을 멈추려고 했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 어떤 사고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휴대폰 매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 저녁 식사를 하고 빨래를 개고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동안에도 어떤 스마트폰을 살까와 관련된 사고가 무의식 중에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더구나 이 사고는 스스로 의식할 수 없는 사고다 의식할 수 없는 사고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할 무의식 사고다 무의식 사고는 앞서 소개한 빠른 사고 직관 시스템 1과 느린 사고 심사숙고 시스템 2에 더해 제3의 사고 3rd thinking 시스템 3로 최근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증명해낸 사고법이다 나는 경영심리학을 뇌과학 영역까지 확장한 경영 뇌과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기업 현장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는 동안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창의적 사고를 발휘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작하는 등 비즈니스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의식 사고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후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을 포함해 뇌과학 영역으로까지 발전 중인 무의식 사고를 본격적으로 연구했고 그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인정받아 지금은 교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무의식 사고에 관한 연구는 역사가 짧다 특히 무의식 사고의 뇌과학 연구는 세계적인 연구기관 중 하나인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와 내가 소속된 연구팀의 연구 이렇게 두 가지 사례밖에 없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제3의 사고, 즉 무의식 사고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는 내가 세계적인 선두주자라 자부한다 다행히도 지금은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무의식 사고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의식 사고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만약 무의식 사고를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잠재력이 폭발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을까 내가 알고 있지 못했던 나의 무한한 능력을 깨닫게 되고 이를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가슴 두근거리지 않는가 당신 안에 어떤 가능성이 숨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은가 특히 무의식 사고가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보다 복잡한 의사결정에 있어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이 최근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 사고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비즈니스 의사결정부터 진학, 취업, 결혼 등 삶에서의 중대한 의사결정까지 그동안의 선택을 뛰어넘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빠른 사고도 느린 사고도 아닌 지금부터 이 책에서 소개할 제3의 사고 즉 무의식 사고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놀라울 정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머지않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과 노동을 창의적 활동에 할애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내가 더 창의적인 사람이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야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여유조차 없어질 것이 분명하다 자신의 창의성과 아이디어 부족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무의식 사고다 이 책을 읽고 무의식 사고를 활용해보라 당신의 창의성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이다 천재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같은 세계적인 위인들은 무의식 사고를 활용해 위협을 달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타벅스 등 세계적인 기업의 성장 뒤편에도 무의식 사고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세상을 놀라게 할 아이디어는 무의식 사고를 활용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다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궁극의 사고법 그것이 바로 무의식 사고다 어떤가? 이제 무의식 사고가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는가? 사고란 무엇인가? 왜 무의식 사고가 중요한가? 어떻게 하면 무의식 사고를 활용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책의 주제 질문들이죠 한 책은 어떤 질문에 관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읽을 때는 이 책의 저자가 어떤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답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주제 파악하는 데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책춘한 북살롱에서도 이 주제 질문 찾는 것을 제 첫 번째로 그 레포트에 기록하게 되어 있죠 어떤 질문에 관해서 답하고 있는가 책을 읽을 때 꼭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고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다 어려울 것 없다 누구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고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의식 사고의 존재를 알고 활용하는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용하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만약 무의식 사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당신 생활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나 자신도 여러 인생의 국면에서 무의식 사고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그 놀라운 힘을 장담할 수 있다 무의식 사고는 최강의 사고법이다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도 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매짓말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가서 보는 거죠 자 서드 싱킹과 함께라면 노력하지 않아도 인생이 수월해진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창의적으로 생각한다 이 두 가지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무의식 사고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가능하게 해준다 앞으로는 무의식 사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인생이 크게 바뀔지도 모른다 무의식 사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지도 않다 의식 사고와 달리 온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 생각한다라는 노력을 부정한다 지금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사람도 이제는 편안하게 즐기며 무의식 사고로 해결해 나가면 된다 그야말로 누워서 행운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무의식 사고는 결코 새로운 사고법이 아니다 인류사에 기록된 위인들이 무의식 사고를 활용해 발명 또는 발견을 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남긴 수많은 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에 그 실태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심리학 연구와 fmri를 이용한 실시간 뇌활동 측정이라는 기술이 출연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무의식은 종이지문지로는 측정할 수 없다 그런데 과학이 마침내 무의식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나는 무의식 사고와 함께 재능 천재성 등을 연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영혼 신 그리고 영감 같은 것 위대한 인물 중에는 자신의 창의성을 영혼이나 영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것은 무의식이나 잠재의식과는 분명 다르다 사실 뛰어난 예술성이나 압도적인 작품의 수, 눈부신 재능을 실제로 목도하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는 영감 같은 게 떠오르지 않는 평범한 인간이다 영적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현대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학 연구자들이 영적 현상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측정할 수 없다고 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것 역시 과학적인 자세가 아니다 최신 양재론에 의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나는 영적인 것에 대한 과학 연구들을 접한 후에 그러한 영적 세계가 실제에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은 영적 세계나 초현실적인 현상의 틀에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영감이라는 단어로 한데 묻고 영감이 재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것이 되고 만다 영감처럼 떠올랐던 것은 사실 무의식 사고가 이끌어낸 것이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학적 검증을 통해 무의식 사고가 우리에게 실로 많은 것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무의식 사고가 존재한다는 것, 그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은 무의식 사고를 연구해온 내가 가장 확신하는 사실이다 무의식 사고야말로 최고의 사고법이다 덧붙여 무의식 사고, 시스템 3, 제3의 사고라는 표현이 비즈니스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쓰이기를 바란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행운 사용법을 함께 연동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목차는 다음과 같이 펼쳐집니다 제1장, 우리는 매일 70번의 선택을 한다 제2장, 선택은 탁월하게, 결과는 강력하게 제3장, 서드 싱킹은 어떻게 직관과 논리를 뛰어넘는가 제4장, 최신 뇌과학에서 밝혀낸 제3의 사고법, 서드 싱킹 제5장, 서드 싱킹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5가지 활용법 제6장, 내 안에 잠재된 가능성이 폭발한다 마치며, 브록 이렇게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드 싱킹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5가지 활용법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법 1 서드 싱킹의 궁극의 포인트 3가지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진학하고 싶은 학부나 학과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몇 시간 만에 결정했다고 답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1년 이상 걸렸다고 답한 학생도 있었다 대부분은 몇 개월 이내라고 했다 전공을 결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후보를 두세 개로 좁힌 뒤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공대는 취업하는 데 유리할지 몰라도 그다지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입문대는 흥미롭긴 하지만 취업하기가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학교 위치, 학비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A대학이 좋을지, B대학이 좋을지 고민하기도 할 것이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 문제를 잠시 덮어놓았는데 며칠 뒤 갑자기 그래, 역시 A대학 경제학부가 좋겠어 하는 생각이 번뜩 떠오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 사고를 활용한 좋은 예다 문제를 덮어놓고 있는 동안, 놀고 있는 동안 식사하는 동안 우리의 무의식이 대신 고민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나 역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서 무의식 사고를 활용하고 있다 연구자의 주요 업무는 논문을 작성하거나 실험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나는 논문 작성이나 실험 계획을 위한 정보를 머릿속에 대강 집어넣은 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내버려둔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의지가 생기는 바로 그 순간이 무의식 사고가 답을 건네주는 임계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순간 기발한 아이디어나 신선한 발상이 떠오르는 법이다 내 주변에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은 뒤 한잔하러 가자 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하는 편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 사고를 활용하는 것이다 논문의 글쓰기 작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독자들에게 읽히기 위한 문장을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메시지가 잘 전달될지 고민해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그럴 때야말로 무의식 사고가 나서야 한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해밍웨이는 생각을 잠재우는 과정의 유용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음날 글짓기를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쓰고 있는 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나의 잠재의식이 글에 대해 생각해주기 때문이다 그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 잠재우기를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조차 무의식에서는 냄비 속 음식이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졸아들듯 그때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에 대해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나도 이 책을 쓰며 이러한 접근법을 활용했다 지필에 몰두할 때 외에는 가능하면 이 책의 내용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꼭 써야 할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가 샘솟았다 나는 여행지를 정하거나 항공권을 예매할 때에도 무의식 사고를 활용한다 여행을 가려고 마음먹어도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데만 며칠이 걸릴 때가 있다 게다가 언제 갈 것인지 어떤 여행사의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예산은 얼마로 잡을 것인지 등 검토할 사항은 차고 넘친다 그럴 때에는 여행 후보지를 두세 군데로 좁히고 각 지역의 정보를 대강 조사한 뒤 생각을 잠재운다 항공권을 예매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국내 도시를 오가는 여행이라면 크게 고민할 것 없지만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라면 항공사, 비행루트, 환승유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다 숙박을 포함한 상품도 있어 예산에 맞춰 생각하는 것은 꽤 귀찮다 그럴 때에도 후보를 몇 가지로 좁힌 뒤 머릿속에 내버려둔다 그러고 나면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난 뒤 문득 이거다 하고 느낌이 오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기도 하는 법이다 나는 무의식 사고의 존재를 알고 난 후부터 한층 더 호기심을 가지고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머릿속에 내버려두면 무의식이 알아서 정보를 처리하고 최고의 답 또는 번뜩임을 선사해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번뜩임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메모장을 가지고 다닌다 스마트폰에 메모리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해 두었다 어려운 문제의 해결법이나 최고의 아이디어는 정말로 짧은 한순간에 떠오른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무의식 사고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의식 사고가 무엇인지 안다고 한들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의식 사고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활용법 2. 서드 싱킹이 극대화되는 시간은 단 3분 무의식 사고를 잘 활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무의식 사고를 작동시키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것은 의외로 어렵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아이디어를 낼 때 직관적으로 빠르게 생각하거나 의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앞서 말했듯 나라나 문화권에 따라 선호하는 사고 스타일이 다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합리적으로 재빠르게 답을 얻어 결론을 내리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반면 일본에서는 결론은 물론 과정도 중요시한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합리적 인지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 역경을 헤쳐나가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며 해결책을 궁리한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즐기면서 쉽게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감동시키지 못하고 왠지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의 가치를 부정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하지만 무의식 사고를 잘 활용하려면 최선을 다해 생각한다는 행위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의식 사고를 사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무의식 사고는 과제 이외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을 때 사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가설에서 출발했다 물리학자 아이장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까지 알버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기까지 그들에게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기간 동안 밤낮 없이 과학법칙만을 생각했을까 나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취미생활을 할 때 식사를 할 때 산책을 할 때 무의식 사고를 활용했을 것이다 문제 대상에게서 주의를 돌렸을 때에도 무의식은 계속 사고하고 있다 무의식 사고에 대한 발상은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사고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이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수일 수개월 동안 피험자의 사고를 모니터링하는 실험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무의식 사고 실험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것과 같이 수분 동안 방해 과제를 하게 함으로써 무의식 사고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무의식 사고를 위한 시간을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 길이가 적당한가 일 것이다 무의식 사고 연구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무의식 사고는 길면 길수록 효과를 나타내기 쉽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다 한 실험에서 무의식 사고 시간을 1분, 3분, 5분으로 설정해 무의식 사고가 효과를 나타내는 최적의 시간이 얼마인지 검증했다 그 결과 무의식 사고를 3분으로 설정했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분은 너무 짧으니 그렇다 쳐도 5분은 왜 아닌 것일까 연구자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의식 사고도 지나치게 길어지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거나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무의식 사고 역시 과제나 문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사고 시간이 있다고 가설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실험에서 사용되는 방해 과제는 보통 지루한 것이 많다 보니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험자를 초조하게 만들어 무의식 사고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실생활에서 무의식 사고를 활용할 때에는 무의식 사고가 작동하는 시간을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사고에는 개인차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직관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의식 사고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개인마다 다르다 사고에 개인차가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무의식 사고에도 개인차가 존재한다 그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의식 사고는 몇 분 동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난센스다 수학 문제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듯 무의식 사고에 걸리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르다 물론 과자에 따라서도 필요한 시간이 달라진다 세기의 대발견과 상품 구입 결정을 비교하면 둘 다 무의식 사고를 활용한다 해도 걸리는 시간이 다를 것이다 전자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이 필요할 것이고 후자는 몇 시간 길어도 며칠이면 충분하다 다만 두 가지 경우 모두 무의식 사고를 활용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무의식 사고를 활용하고 싶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두기 바란다 활용법 3. 쓸데없는 일을 함께하면 효과는 더 커진다 무의식 사고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와 상관없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의식 사고 실험에서 행해지는 방해 과제가 바로 그것이다 무의식 사고는 문자 그대로 무의식에서 일어난다 단, 그렇다고 해서 의식적인 주의가 아예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무의식 사고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문제 대상과 다른 무언가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때 그 무언가가 무엇이어도 상관없는 것은 아니다 내게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좋은지 묻는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과제라고 답하겠다 이에 대해 검증한 실험이 있다 피험자에게 일반적인 용도와 다르게 벽돌을 사용하는 방법을 2분 동안 최대한 생각해보라는 과제를 주어 창의성을 측정해보았다 과제를 받은 피험자는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나뉘었다 1. 바로 답변한다 2. 쉰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3. 벽돌과 상관없으면서 쉬운 과제를 한 후에 답변한다 4. 벽돌과 상관없으면서 어려운 과제를 한 후에 답변한다 실험 결과 3. 벽돌과 상관없으면서 쉬운 과제를 한 후에 답변한 그룹이 다른 3그룹보다 무의식 사고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의식 사고의 스위치가 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제에 몰두한다는 행위가 없다면 무의식 사고는 시작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어려운 과제보다 쉬운 과제를 할 때 무의식 사고의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무의식 사고를 잘 활용하고 싶다면 무의식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어려운 일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비슷한 연구가 또 있다 방해 과제로 유추 문제 같은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아이팟으로 좋아하는 음악 듣기를 했더니 피험자는 더 좋은 선택을 했다 즉 무의식 사고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 즐거운 일, 기분 좋은 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 과제에 따라 무의식 사고가 일어나는 시간은 수일, 수주,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은 앞서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 푸엔카레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그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동안 어떤 과제를 할지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즉, 무의식 사고가 작동하고 있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두자 활용법 4. 생각할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알아 무의식 사고는 문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작동시키는 방화세로서 의식적으로 목적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저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방치해 둔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선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소개한 무의식 사고 실험들에서는 무의식 사고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뭐뭇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했다 자신이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무의식 사고를 작동시키려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해봤자 무의식 사고는 시작되지 않는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는 셈이다 목적의식의 중요성은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밝혀졌다 제 2장에서 소개한 4대의 자동차 중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고르는 실험을 다시 떠올려보자 연구자들은 무의식 사고의 목적의식이 필요한지를 밝혀내기 위해 방식을 조금 바꾸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4대의 자동차 정보가 제시되는 것까지는 앞선 실험과 같고 그 세 조건으로 배정된 피험자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다 1. 의식 사고 조건 충분히 생각한 후에 자동차를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지시를 받았다 2. 무의식 사고 조건 지금부터 퍼즐을 다 맞춘 후에 자동차를 평가하기 바랍니다 라는 지시를 받았다 3. 단순 방해 조건 자동차에 대한 과제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퍼즐을 맞추세요 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퍼즐을 다 맞춘 뒤 자동차를 평가하라는 지시를 추가로 받았다 즉 1. 의식 사고 조건의 피험자에게는 자동차 평가라는 목적을 미리 알려주고 3. 단순 방해 조건의 피험자에게는 사전의 목적을 알려주지 않은 채 방해 과제를 풀라고 한 것이다 그 결과 무의식 사고를 활용한 2의 피험자가 1과 3의 피험자보다 좋은 선택을 했다 목적의식 없이 방해 과제를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에서 주의를 돌리는 것일 뿐 적절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목적의식에 관해 시행된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더 있다 먼저 피험자들은 자동차 세대의 특징과 룸메이트 3명의 성격에 관한 정보를 각각 10가지씩 받았다 자동차 세대 중에 한 대는 가장 좋은 차 연비 높은 차 한 대는 가장 안 좋은 차 연비 낮은 차 등 나머지 한 대는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 수준의 차였다 룸메이트 역시 한 명은 가장 매력적인 사람 청결함 등을 갖춘 사람 다른 한 명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 청결하지 않은 등을 갖춘 사람 나머지 한 명은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럭저럭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피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자동차에 대해 다른 한 그룹은 룸메이트에 대해 평가하라고 한 뒤 방해 과제를 부여했다 방해 과제를 끝낸 뒤 모든 피험자는 자동차와 룸메이트 둘 다에 대해 평가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각각 평가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던 쪽을 제대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관없는 정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미리 지시받은 쪽의 정보에 한해 무의식 사고가 작동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무의식 사고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해 생각할 것인가라는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활용법 5. 무에서 유는 창조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당신이 오해하기 쉬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무의식 사고에 대해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무의식적으로 사과한다기보다 단순히 주의를 다른 것으로 돌려 기분 전환을 한 뒤에 선택에 임하니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닌가요? 회사에서 새로운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책상 앞을 벗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며 기분 전환을 한 뒤 다시 업무를 시작하자 좋은 아이디어가 연달아 떠오르는 현상은 실제로 자주 일어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주의 전환 또는 주의 환기라 한다 하지만 이 현상과 무의식 사고는 분명히 다르다 무의식 사고에서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임이 틀림없다 앞서 소개한 자동차를 평가하는 실험에서 3. 단순 방해 조건에 배정된 피험자들은 단순히 주의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에서 주의를 돌리기만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2. 무의식 사고 조건에 배정된 피험자들은 3. 단순 방해 조건에 배정된 피험자들보다 훌륭한 의사결정을 보여주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하면 무의식 사고란 단순히 기분 전환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무의식 사고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한다 무의식 사고를 활용한다고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머릿속에 정보를 충분히 넣어둔다면 다른 일을 하는 동안 무의식 사고가 알아서 최선의 선택을 해줄 것이다 무의식 사고를 넘어서 초의식 사고를 했던 에드가 케이시 같은 인물들도 존재를 하니까 아마 앞으로의 연구들은 초의식에 연결하는 법까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펼쳐져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먼노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연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대 주류의 과학들이 이렇게 무의식과 초의식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들이 진전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내 안에 잠재된 가능성이 폭발한다 등 또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들로 쭉 펼쳐져 나가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사고법이 있구나 그리고 현대과학이 이제는 직관과 논리를 넘어서 무의식 사고까지 활용하는 것에 관한 확증을 해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에 충분한 도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이 또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러나 유용하게 보실 수 있는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